스매시를 때리면서, 드롭을 하면서 큰일이로 친다든가 뭐 이런 동작이죠 뭐 이런 동작 뭐 이런 동작 크로스 이런 동작 그리고 이제 언더 3개 3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3종 자 첫 번째 헤어핀, 크로스, 언더였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국 배드민턴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자바치기 페이크 모션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심플하게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스윙 리듬으로 한번 표현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느린 리듬, 기본 리듬, 빠른 리듬 거기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바치기는 스윙의 느린 리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느린 리듬에 대한 스윙은 뭐 자바치기, 페이크 모션, 이중 모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드라이브를 치던 뭐 이런 동작이죠 이렇게 또 한 템포 늦추고 이런 동작 뭐 이런 동작 이렇게 스매시를 때리면서, 드롭을 하면서 큰일이로 친다든가 뭐 이런 동작이죠 뭐 이런 동작 뭐 이런 동작에 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자 헤어필에 대한 동작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동작 어 크로스 뭐 이런 동작 크로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언더 그렇죠? 언더에 대한 동작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자바치기라는 이제 동작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최종 스윙은 짧아야 돼요 이게 상대방의 스윙 타이밍이나 상대방의 스텝 타이밍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스윙은 굉장히 짧고 빠르고 간결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앞에 구간의 이 세 가지에요 헤어핀 크로스 언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이밍을 늦춰서 늦춰서 헤어핀 자, 늦춰서 헤어핀 늦춰서 헤어핀 자, 늦춰서 크로스 늦춰서 크로스 늦춰서 언더 늦춰서 언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윙 타이밍을 늦추는 거는 그 리듬과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그 리듬과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어... 잡아치기 이런 동작을 할 때는 그 리듬과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그 리듬과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슥 등득 그죠? 슥 등득 자, 이런 느낌 득 덩이덕 쿵 더러러러러 슥 등득 이런 느낌을 못 살리면 정말 바보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늦춰서 친다든가 또는 이렇게 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왼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느낌 느낌과 리듬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게 앞쪽이잖아요 제가 앞쪽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좀 연습할 수 있게 이러한 느낌과 리듬을 살릴 수 있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있게 보실 게 이런 내용이에요 최종 스윙은 굉장히 짧고 간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잡아친다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스텝 타이밍이나 스윙 타이밍을 뺏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뺏은 뺏고 나서 최종적인 스윙 가짜 스윙 최종적인 스윙 가짜 스윙 최종적인 스윙 가짜 스윙 최종적인 스윙 최종적인 스윙 그러한 최종적인 임팩트가 일어나는 스윙은 굉장히 짧고 간결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낌과 리듬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라켓을 내리고요 라켓 내리고 맨손으로 맨손으로 평소에 한 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세 개 3종 세트입니다 3종 자, 첫 번째 헤어핀 크로스 언더였죠 자, 늦춰서 이렇게 헤어핀 언더 크로스 헤어핀 크로스 언더 자,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헤어핀 다시 헤어핀 크로스 언더 헤어핀 크로스 언더 자, 이렇게 해서 손동작으로만 이런 어떤 리듬을 조금 살려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좀 되면은 다리랑 같이요 다리랑 같이 가짜 스윙과 다리를 같이 떨어져야 돼요 오른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임팩트가 일어날 때 오른발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가짜 스윙하고 최종 스윙은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헤어핀 그렇죠? 다시 헤어핀 크로스 다리가 같이 떨어지면서 언더 이게 처음에 스윙이 살짝 올라가는 게 좋아요 다시 올라가면서 같이 그렇죠? 올라가면서 헤어핀 크로스 언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리듬을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손만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다리와 함께 최종 스윙이 스윙은 어떻게 한다? 가짜 스윙이 끝나고 최종적인 스윙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오늘 제가 음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서 어 잡아치기 헤어핀 크로스 언더는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